국내 연구진이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졌을 때 넣는 그물관 장치인 스탠트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제로연구단 한동근 박사 연구팀은 기존 관상동맥용 스탠트의 부작용인 염증이나 혈관 재협착을 막을 수 있는 차세대 스탠트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관상동맥 환자에게 쓰이는 약물 방출 스탠트의 표면에 재산제에 들어가는 염기성 수산화 마그네슘 세라믹 입자를 코팅해서 산성화된 혈관 내부를 중화시켜 염증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. 이 기술을 이용하면 스탠트 표면 물질로 인해 산성화된 혈관 내부를 중화할 수 있어서 세포가 괴사하지 않고 그대로 생존하기 때문에 염증이 억제됩니다.